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어순감각, 어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텐데요. 어순이라는 게,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어순의 원리를 알고 외우는 것은 천지차이다. 아예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어순을 알고 여기에 적용해가면서 외우는 게 좋은데요. 그것이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장을 외울 때 그 내용을 한국말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내용이 없으면 외우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 내용을 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하고 친구를 사귀고 대화를 하고 외국인 친구를 사귀면 실력이 일취월장해진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자기가 과묵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친구를 만나더라도 외국인 친구를 만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말이 없으면 말을 할 그런 기회가 적고 그래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이 영어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제 뉴스잖아요. 뉴스를 외우려면 그 뉴스의 정보가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돼요. 미리 뉴스의 정보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외우는 게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표현을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만 그 어순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무작정 외우면 효과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좀 효과를 좀 끌어올린다. 이게 능사는 아닌 건 아는데 능사는 아니지만 효과를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순의 원리라는 게 뭡니까? 어순의 원리가 뭐냐면요. 기자회견식이라고 하죠. 기자회견식 어순. 기자회견식 어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정철 선생님이 쓴 건데 한 2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요. 기자가 묻는 말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영어의 어순이다 이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동사는 확실히 주어동사는 뱉고 나서 주어동사는 이제 주어동사는 뱉고 나서 그 다음에 기자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는 형식이 바로 영어의 어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주어동사가 기본이니까. 기본 뼈대니까. 저는요. 보여줬습니다. 저는 보여줬어요.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 제가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제가. 그럼 기자가 묻죠. 기자가 이제 물어요. 뭘 보여줬습니까? 뭘 보여줬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아 뭘 보여줬냐면요. 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그림은 어디에 있는 그림입니까? 기자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 있는 그림인가요? 어디에 있는 그림이냐면요.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합니다.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기자가 뭐라고 물을까요? 그 책은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뭘까요? 제목은 뭡니까? 아 제목은요. 제목은 True Stories from Nature입니다. True Stories from Nature. 이건 영어를 쓸게요. 고인명사니까. True Stories True Stories from Nature입니다. True Stories from Nature가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내용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음 어렵지 않겠죠. 그럼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보여줬습니다.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큰 그림이 어디에 있는 그림인데요? 어디에 있는 그림이에요? 아 어떤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책에 있는 그림인데 그러면 그 책은 제목이 뭡니까? 아 True Stories from Nature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하는 것이 어순입니다. 그럼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저는 보여줬습니다. I showed I showed 저는 보여줬습니다. 무엇을요? 큰 그림을 보여줬다 그랬죠? Big picture 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그 그림이 어디에 있었는데요? 아 책에 있었습니다. In a book 책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 책은 제목이 뭡니까? 아 제목은요? 콜드 제목은 True Stories from Nature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순이 이런 거예요. 어순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쇼우만 바꿔볼게요. 쇼우를 뭘로 바꿔냐면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꿀게요. 보았습니다. 그럼 뭘까요? I saw 저는 봤습니다. I saw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 봤습니까? A big picture 큰 그림을 봤습니다. 어디에서요? In a book 책에서요. In a book 그 책 제목은 뭡니까? Are called True Stories from Nature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동사만 바꾸면은 문장은 자율자재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언제 봤습니까? 언제 봤습니까? 아 언제 봤냐면요. 제가 여섯 살 때 봤어요. 제가 여섯 살 때 봤습니다. When I was six years old six years old 정도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뭐냐면요. When I was six years old I saw a big picture in a book All the true stories from nature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의 한 첫 번째 문장인가 하여튼 후반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걸 외우실 때는 외우실 때는 이게 I saw 나는 봤습니다. 무엇을요? 큰 그림을 봤습니다. 그림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무슨 책인가요? 제목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Cold True Stories from Nature 라는 Cold 는요. 를 써도 됩니다. Title 하고 같은 거예요. Title 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죠. 비교적 쉽게 외울 수 있는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이제 받았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받았을 내용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한번 볼게요. 부시 대통령이 아니구나. 부시 대통령이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미래형이니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 어디에요? 어디에 있을 겁니까? 이렇게 묻겠죠? 어디에요? 아 여기요. 여기요. 그럼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가 어딘데요? 아 켄터키입니다. 켄터키에요. 켄터키에요? 어 켄터키 그러면 이제 장소도 나왔으니까 언제요? 언제요? 아 내일이요? 내일이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가 됐으면 한번 해볼게요. 프레지던트 프레지던트 바이든 여기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있을 겁니다. will be will be 가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럼 어디에요? here 여기에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딘데요? 켄터키 켄터키 그 장소 켄터키 앞에 지명 앞에 인이 붙는다는 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바이든 will be here in 켄터키 언제요? 투모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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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럼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기자가 뭐라고 물을 수 있을까요? 내일 여기 켄터키에 있을 건데 켄터키에 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오냐고 물을 수 있겠죠. 왜 왜 오니? 대통령 바이든이 왜 와? 아 왜 오냐면요 왜 오냐면 직접 보려고 직접 보려고 이거는 표현을 알고 계셔야 돼요. get a first look get a first look at get a first look at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 외우는데 편하겠죠. get a first look at get a first look at get a first look at 이렇게 직접 보려고 그러면 기자가 뭘 뭘 보려고요? 뭘 보려고 뭘 보려고 보려고가 아니라 보려고 뭘 보려고 직접 보려고 뭘 보려고 아 여기 피해 상황을 직접 보려고 피해 상황은 여기 데미지라고 나옵니다. 데미지라고 나와요. 데미지 피해 상황은 데미지니까 어디에 피해 상황이요? 어디 피해 상황이요? 어디 피해 상황? 어디 피해 상황? 피해 상황? 여기요. 아 영어로 해버렸네 여기요. 여기 피해 상황. 여기 피해 상황. 그러면은 아 여기서 이제 President Biden will be here in Kentucky tomorrow to who get a first look at get a first get a first look at 무엇을 직접 보려고 피해 상황을요. 또 데미지 어디에 피해 상황? here 여기 이렇게 끊을 수가 있겠죠. President Biden will be here in Kentucky tomorrow to get a first look at the damage here President Biden will be here in Kentucky tomorrow to get a first look at the damage here 그래서 이 문장이요. 이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President Biden will be here in Kentucky tomorrow to get a first look at the damage here 여기까지 똑같죠. 이 문장을 외우는데 문장을 외우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end로 연결되면서 to 여기서 뭐뭐하기 위해서가 to잖아요. 뭐뭐하기 위해서가 to인데 end 다음에 그 to 뭐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하기 위해서 할 때 to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to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했었죠. President Biden will be here 여기에 있을 거야. 어디에? 여기에. 여기가 어딘데? Kentucky야. Kentucky? 그런데 언제 올 건데? 내일 올 거야. 내일 근데 왜 오는데? 직접 보려고. 무엇을 직접 보려고? 아, 피해 상황. 여기에 있는 현지 피해 상황을 직접 보려고 올 거야. 내일 올 거야. 이런 정보가 있어야지만 이런 어순감각, 어순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연습을 하고요. 챕터 12까지 있나요? 챕터 12까지 있는데 챕터를 이제 제목만 일단은 먼저 보고요. 제목을 좀 확인한 다음에 제목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목이 어느 스토리에서 다음 스토리로 넘어갈 때 그 맥의 역할을 해주는 게 제목입니다. 맥의 역할을 해주는 게 제목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표현으로 어떻게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지 그것을 알려면 제목은 일단은 필수로 외우셔야 된다. 필수로 숙지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문장 몇 개 더 연습하고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나는 같은cu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